우리의 삶,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복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, 세상을 위해서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제가 우리 가족, 우리 형제들, 저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,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,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이재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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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. 여기, 여기. 선생님 뭐 하는데요? 아니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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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카메라에 이렇게, 괜찮아요. 하이트로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, 하늘이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 버렸던데요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이 사람이. 맞습니다. 여기 박진주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나 이렇게. 아, 네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